여기는 어딥니까? 오늘 아침 먹으러 왔죠? 쌀국수 한번 가보자 일단 먼저 나온 야채부터 아주 신선합니다 한 어데이 루이띵이요? 응 그래? 또 맛을 맛을 자 이렇게 또 누가 나오죠? 숯 이렇게 따뜻하게 나오네 뭐 하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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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먹는게 안고붙이 아 처음 알았어 여기 안고붙이 네 굶은 먼저 먹어보고 조금 끈적 그래요 진짜? 맵다 응 보통 비 assign 그 랑 랑 랑 랑 랑 랑 숙주나무를 넣었지? 숙주나무를 넣었지? 이걸 어디다 해야하나? 있으면 조금 더 주워 조금 더 рад아 너무 다른데 여기 있는 숙주나무를 받은 숙주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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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또 한글 자막을 해봐요 다음은 또 한글자막을 해봤는데 다음은 또 한글자막을 해봐요 색상은? 어? 삼삼 후 throws 아.. 하하 시즌 시즌 오기 아 미칸 아 무수기 무수기 제대로 다행이 무수기 무수기 벨미네 벨미 이게 일반적인 맛이 나는데 당연히 레몬 들어가고 하니까 상큼한 맛이 나는데 무슨 맛인지 표현하는지 모르겠네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오비도 베트남에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오비도 베트남에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오비도 뭐 먹기에는 전혀 보다 먹는데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이게 맛있다 맛없다 편하게 하는거에요 어땠어요? 반유뎁 발이 오비도 그 정도? 아냐아냐 말도 못해 왜냐면 처음 먹어봐서 근데 처음 먹었는데 저는 싹싹 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싹싹 비었는데 이게 무슨 맛이라고 설명하기는 애매하지만 자극적이지 않은 건강한 비빔북수 같은 느낌이고 이 육수는 아주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이 전반적으로 깔끔해서 괜찮았어요 맛있게 이렇게 또 한 끼 아침을 먹고 오늘 일정을 시작합니다 괜찮은데? 이거 뭐야? 이거 가오인가? 나오? 아 로아? 와 날씨 안 예술이다 그림 같은 풍경의 부호마톨 차도 많지 않고 공기도 좋고 날씨까지 좋습니다 후에 다낭에 추워서 걱정했던 안과 다낭맨 날이 맑아 기분 좋은 두 사람입니다 그렇게 둘째 날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우와 이렇게 이쁘게 와 대박인데 아 잠깐만 아 샘 아 샘 이쁘게 어 샘 시기 와 아 샘 야 아 샘 아 샘 와 우와 야 이렇게 큰..어? 냄새..어 쪄? 아 쪄야? 음..쪄하네 냄새는 쪄하네 아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말리는 거야? 어디다 여기서? 아.. 아.. 야..진짜 많다 아니 근데 이렇게 나무가 많으니까 이래서 베트남에게 추가 유명한 거구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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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부양 맨 나이비, 부양 나이너와. 응? 뱀니와. 아, 어다이? 헉, 우와. 지금 이게, 여기서 이제 후추를 말리는 겁니다. 이동하는 도중 잠시 알아본 후추. 1년에 한 번씩 수확한다고 합니다. 후추, 커피, 캐셔넛 농사도 가신다고 하네요. 집집마다 후추 안 말리는 집이 없었습니다. 오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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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날씨가 좋으니까. 오, 다 좋네, 그냥. 단, 꼼깨도 또시죠. 응. 아, 여기가 카페구나. 한국! 한국아? 야야야야 한국아? 야야야야 잡지마 거기 콤, 콤 마다잉 야 여기 뒤에 해도 돼? 아냐아냐아냐 너무 위애미야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아냐아냐아냐 야 너무 위애미야 오다잉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니까 두 명 있었는데 없어졌어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요 가보자 아니면 또 돌아오면 되지 우리 집에서 가요 다시 가요 빨리 가요 같이 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